근데 정말 떼쓰는 아이들 이게 자기주장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론 도대체 너무 심해서 밖에 데리고 나가는 게 무서울 정도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선생님 그냥 발달 과정이다 커가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와 요거는 좀 초장에 잡아줘야 될 정도로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거 어떻게 우리가 그 기준을 잡아야 될지 궁금해요. 이제 아이 떼쓰기 심각한 거 심각한 거가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아이가 자해 행동을 한다든지 아이가 막 머리를 벽에 박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 머리를 막 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해 행동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손상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물건을 뭐 던져가지고 누구를 맞춘다든지 막 심각하게 때린다든지 이런 자해 및 타해 남에게 손상을 주는 행동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보고 두 번째는 떼쓰기가 하루 중 얼만큼을 차지하냐. 어떤 아이는 보면 하루 중 거의 대부분을 또는 거의 절반 3분의 1 정도를 떼를 쓰면서 엄마는 그 떼쓰는 거에 대응하느라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경우는 우리가 그냥 두고 보면 아이가 정상적인 발달을 하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떼쓰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아이랑 엄마가 사랑을 줄 수도 없고 아이한테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기도 어렵고 늘 혼내고 부정적으로 아이를 대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의 시간 중에 떼쓰기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한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언제 전문가를 찾아야 되냐 이런 말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부모가 힘들 때입니다. 부모가 힘에 붙인다고. 부모가 힘에 붙인다고. 왜냐하면 아이가 떼쓰는 것 때문에 부모가 너무 힘들고 내가 망가져가요. 내가 망가져가면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아이를 이렇게 따뜻하게 보듬고 내가 이렇게 아이를 잘 교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아이한테 부정적으로 대하게 되니까 이미 아이가 벌써 문제가 생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 역시 많이 망가집니다. 어떤 아이는 떼를 많이 쓰는데 부모가 막 억지로 억지로 참으면서 잘 참는다고 하지만. 터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가끔 터지죠. 이 악물고 괜찮아 엄마 참을 수 있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그런 편안한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기억하는 자기 주변에 자기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 편안한 얼굴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모 마음이 어렵고 부모 마음이 내가 너무 힘들고 버티기가 어렵다 싶으면 그때는 바로 전문가를 찾아서 아이 문제가 심각하든 아니든 부모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 반대로. 그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아이의 가장 큰 환경은 부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내가 이 그릇이 다 넘쳐서 받아줄 게 없으면은 아예 힘들겠네요. 진짜 아내한테 잘해야겠네요. 아니 근데 아니 근데